오늘 영업 다 끝났어 그 영업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텐데 이 가게 샌드위치 내가 다 샀거든 이거네 유치한 순정 만화 타임 맛있다 그치? 너 먹어 자 다들 주목 이도하가 다시 A3에 들어온 기념으로 늦었지만 복귀 파티를 준비했는데 도하야 내 여자가 축하한댄다 니 여자? 그래 내 여자 둘이 왜 그래? 잊었어? A3는 A3일 때가 가장 끝나는 거 웬일이야 완전 오글오글 다들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니까 많이 먹어 짜잔 이건 여주다의 특별 한정판 샌드위치 다시 돌아온 도하를 위해 준비했어 고마워 여주다가 나를 위해 준비한 거 같은데? 야 내 여자가 만든 건데 널 왜 줘 아까부터 자꾸 내 여자 내 여자 하는데 둘이 정식으로 사귀기로 한 거야? 방송 못 들었냐? 그래서 묻잖아 선의 경쟁 잊었어? 주다도 네 마음 받아주겠대? 설마 주다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너 혼자 일방적으로 그러는 거 아니지? 야 그건 그 주다 내가 똑같이 잘라줄게 친구끼리 싸우지 마 알았지?